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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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영입니다. 나이가 춤 언제부터 췄어요? 춤? 몇살 부터 췄지? 수아 수아 몇살 부터 췄지?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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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하고 오셨어요? 오늘? 집에서 화장하고 왔어요. 지금 먹고 싶은 것은 뭐죠? 삼겹살 나에게 댄스는 뭐뭐다? 나에게 댄스는 라이프다. 제일 좋아하는 패션은? 저는 블링블링한거죠.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음식? 음식 했잖아. 세겹살이라고 했나? 하고 싶은 머리 색깔? 하고 싶은 머리 색깔 빨간색. 주량은? 주량은 내가 미친 ㅅㅂ 애들까지. 테킬라 올 아그와? 테킬라. 곱창 올 부추 생겹살? 곱창. 피자 올 치킨? 피자. 파프리카 올 부추? 부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거죠? 수박. 자신과 닮은 연예인은? 나랑 닮은 연예인은? 이하니가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키는 몇? 키는 몇? 18. 클럽 올 집에서 쉬기. 클럽. 나의 자존감은 몇 점? 100점 만점. 100점. 여자 연예인의 이상이 없는? 여자 연예인의 이상이 없는? 여자 연예인의 이상이 내가 왜 있어야되지? 근데 제니 좋아. 짝실은 여자 스타일. 짝실은 여자 스타일. 귀여운 척한 애도 내 속도 내고. 살면서 가장 고생했던 시기는? 지금이 아닐까 싶네요. 춤출 때 내가 잘하는거? 출때 액팅. 방금 말한거 보여주세요. 액팅. 별로니까 한번 가요. 신체에서 가장 자신있는 부분? 다리. 신체에서 가장 자신 없는 부분? 팔. 다음 촬영은 뭐 찍을거에요? 다음 촬영이 뭐지? 뭐냐? 뭐냐? 그냥 나 솔로 영상 찍을거야.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한번. 재밌었습니다. 그만 찍어. 시작할게요. 본명은 어떻게 되시죠? 김동민입니다. 오늘 촬영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제일 만족하시는지요? 안부를 디테일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곱창이요. 해보고 싶은 머리색은요? 민트색이요. 공연 준비할때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거세요? 오시아. 주량은요? 소주소병. 네 술버릇은요? 저먹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곱창. 한식 vs 양식. 한식. 소고기 vs 돼지고기. 소고기 vs 돼지고기. 소고기. 파스타 vs 스테이크. 파스타. 치킨 vs 피자. 치킨. 오이 vs 수박. 다 싫어요? 수박? 안돼요. 하나 정해야돼. 오이 vs 수박. 수박 vs 참외. 참외. 리안나 vs 비욘세. 리안나. 섹시 vs 큐트. 춤은 나에게 몸보다? 내 삶에 만족하는가? 내 삶에 만족하는가? 나의 장점. 장점이요? 뒤끝이 없어요. 나의 단점. 뒤끝이 많아요. 왜? 다시.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 갑자기 생각나는 춤 동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우 덥다. 빨리 가요. 갑자기 가요. 아우. 아우. 머리 좀 발레리나. 노래가 애창곡이 없어요. 머리 단발로 자르기. 생얼 공격이. 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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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